이런 거나 2단 아까 곡선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 2단 2단 3단 안전벨트가 풀리면 어떡해 안전벨트 제대로 안했구만 실격 안전벨트 제대로 꽂고 안전벨트 제대로 꽂아야지 안전벨트 제대로 꽂아야지 풀리게 풀려 실격! 실격! 안전벨트가 왜 풀리는거야 도대체 이런 거나 2단 아까 곡선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 1단 7단 9 2단 2단 3단 안전벨트가 풀리면 어떡해 2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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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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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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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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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단 5단 안주배트 어떻게 맺길래 풀려요? 몰라요 선생님 스탑!